저희 쿠셔닝 폼블럭은 달라도 달라요. 이거 한 조각씩 인터넷에서 벽돌 문양 사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 방송 중에 보시면 가로가 71cm 세로가 77cm 진짜 넉넉하게 받아가시는 거고 벌써 주문 시작하셨습니다. 옆쪽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두툼하네요. 제가 좋았던 게 이거였어요. 입체감. 어머 이렇게 두께감이 좋다 보니까 어머나 우리 아이들 쾅쾅 부딪쳐도 괜찮겠다. 단열 효과까지 있는 거고요. 벽돌 문양이 아니라 벽돌 느낌을 그대로 살려냈으면서 실사 형태잖아요. 쉽더라고요 거기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벽돌 형태로 해서 이렇게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일단 제가 한 줄 잘라왔는데요. 이거 오늘 바로 생방송 도중에 제가 잘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간단합니다. 재단도 쉽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스티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떼고 붙이면 끝이라는 겁니다. 스티커 형태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가 시공해볼게요. 근데 여기에 애들 낙서하고 곰팡이 쓰고 이런 벽돌 많잖아요. 곰팡이 있죠. 낙서 있죠. 찢어졌고 낡았죠. 이거를 바로 재단에서 붙이니까 바로 새집 같다라는 거. 스티커 형태로 떼고 붙이면 끝인데요. 옆쪽 라인만 살짝 맞춰주시면 스티커 라인으로. 맞추고 끝입니다. 쉽고 편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녹화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인데 바로 스티커 떼고 붙이면요. 자 이거 눈높이 맞춰서 자 끝났습니다. 저희 도매 자격증이나 시공 자격증 전혀 없거든요. 쉽고 편하게 붙이면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고 떼셔서 이렇게 되셔. 혹시 인테리어 공부하신 거 아니시죠? 네. 저는 영어 전공했는데 사실은 저 방송에서 손재주 없는 사람은 유명한데 이거 보세요. 저희 두 사람 이거 잠깐 뚝딱 했더니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초 만에 이거를 카페처럼 집을 꾸려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예쁘기도 해서 좋은데 저는 안심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네. 소재를 잘 보셔야죠. 케이스 인증을 받았고요. 중요해요.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 6대 중분속 불검출 테스트. 어우 비 많이 오더라. 제일 중요한군요. 곰팡이 저항 테스트. 요즘에 이거 중심 갑니다. 요즘 살기이나 관심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국내 생산됐죠. 간폰 시공 보여드렸고요. 충격 흡수가 되네요. 특히 저희 집 같은 아이들이 막 쿵쿵 하는데 쿠션이 한 9mm 정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저희 집은 실제로 주방 옆에다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림을 하고 볶음을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아니 장난꾸러기도 아니고 금방 한 거 이거 무슨 짓이야 이게.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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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싹. 세척까지 이렇게. 코팅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럼요. 습성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해서 간편하게 쓰시기에도 진짜 좋다는 거. 어쩐지 주부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 엄마들이요. 예쁜 것만 보지 않아요. 맞아요. 깐깐하게 보시고요. 이런 것까지 체크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고객님 그냥 저희처럼 일자로만 붙이시는 게 아니라 포인트된 벽지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위로 이렇게 자르셔서 이렇게 계단 모양을 했는데 스티커 형태이기 때문에 떼서 붙이면 끝이거든요. 맞습니다. 눈높이만 맞춰주세요. 눈높이만 맞추신 다음에 붙이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접착력이 좋아지거든요. 끝입니다. 짠짠하게 되니까 울지도 않고 영찬 씨 이거 자격증 있나 봐. 아니요. 저 영어 전공하고 상담 전공했는데 손재주 없는데 왜 권해드리냐면요. 어머님, 주부님들 어렵다면 절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요즘 고배에도 자격증 있어야 돼요. 네네네. 중요한 거. 예쁘다. 좋다. 곰팡이 걱정도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집에 있는 소재 맞을까 해요. 고객님들에게 실크 벽지 쓰세요. 일반 벽지 쓰세요. 이것도 되죠. 떼지 않고 그냥 갖다 붙이면 척하고 인테리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파일도 되죠. 됩니다. 목재도 되죠. 오케이. 석고보도 되죠. 당연합니다. 시멘트 벽 되죠. 물론이죠. 철문까지 되죠. 에헤이 됩니다. 에헤이. 못하는 게 없구나. 다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DIY 가구를 찾으시거나 전세 가격 너무 올라서 우리 집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7회 방송 연속 매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 직전 방송도 완전 매진이어서 이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한 세트보다는 1 플러스 1 세트가 좋아요. 왜냐면 39,800원만 추가하면 더블 세트로 가고 레드 포인트 블럭이 두 장이 가는 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매번 매진됐는데 열여성 플러스 오늘도 레드를 두 장이나 더 줘요. 맞습니다. 79,740원에 만나시고요. 저희 최저가의 100배 보상자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알뜰한 혜택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